자 여러분 화제를 좀 바꿔서 정말 이제 금리 미국 주식시장에 떨어지는 걸 보니까 겁나대요 자산시장의 초토화 미 연준의 초강력 고금리 정책의 파장 오늘 다른 신문들로 대수특비랍니다 여기 제목만 읽어보더라도 앞으로 우리 사회에 닥치게 될 걸 다 예상을 안 할 게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0.75% 연속 3회 상승이죠 이자율을 영끌족 등 벌벌 한국은행 두 번째 빅스텝 가능성이 커졌다 0.5%를 올리는 모양이죠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의 환율 1,400원 뚫었다 한때 장중 1,410원이 넘기로 했다 미국 연준 금리 0.75%포인트 인상 연내 두 차례 더 큰 폭 올릴 듯 어마어마하죠 캐나다 이어서 스웨덴도 울트라 스텝 올해 69개국이 금리를 올렸다 여러분 미국의 연준의 금리 올리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미국에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자동차를 몰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몰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차로 같은 데서 보게 되면 그냥 우선권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원칙이나 원리 같은 데에 기반을 두고 우리보다는 좀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훨씬 더 뭐 영걸력이 어떻게 피해를 받고 뭘 하고 이런 걸 더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인상폭이지 않습니까 0.75%를 세 번 올리고 그리고 올해 또 두 번도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리를 0%에 4%에 올려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참 미국적 특성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죠 여기 보니까 금주 아파트값 통계 집계 이후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렇게 딱 여러분들 제목만 보면 그냥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고한율에 S공포 덮친 한국경제 정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 환율 금융위기 첫 1,400원 돌파 한국과 미국 금리 역전 장기화에 비상걸리다 한국은행 다음 달에 빅스텝 0.5%포인트 단행시사 대통령실 윤석열과 바이들 유동성 공급 긴밀 협력하기로 외환 공급 필요할 때 외환 공급 문제죠 패닉 빠진 미국 시장 뉴욕 3대 정시 1.7%대 급락 이걸 보면 참 금리 부담이 앞으로 엄청 커지겠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리가 이렇게 급속히 올라가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구나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겠구나 부동산뿐만 아니고 주식까지 그런 세 가지가 동시에 지금 살펴본 그런 짧은 제목에 다 담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경기 침체의 공포가 엄습했다 갈수록 찢어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 선호본색이 경기 침체의 공포를 키우는 불씨다 전 세계가 금융위기 수준에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던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2.25%에서 2.50%포인트인 금리를 0.75%포인트 올려서 3에서 3.25%포인트로 정한다고 발표했다 올 연말 기준금리가 0에서 4.2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 기준금리가 9월 21일 3.25%를 돌파하면서 현행 2.5%는 한국 기준금리도 단숨에 역전이 되고 말았다 다시 격차가 0.75%포인트 벌어지게 됐다 이례적인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 부채 부담이 좀 큰 분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하겠네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급속한 건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산 가격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그것은 참 정말 미국적인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